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충고삼아 제가 말씀하는 데서 주의를 하시면 돼. 왜? 안 좋으니까 그 해는. 왜냐하면 같이 맞부딪치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인들은 모르잖아. 저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지만 안 좋은 거는 나름대로 피해가시면 돼요. 말씀을 드릴게요. 24살 정축생. 소띠. 부딪치는 한국이고 금전이 내가 아무리 쫓아갈래도 금전은 따라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맞부닥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구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설과 관제. 조심하고 인간을 조심해야 돼요. 남녀관계도 잘못 만나면 조금 내가 사기를 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46살 울묘생 토끼띠. 이 토끼띠들은 그동안에 참 재미를 봤어. 작년만 해도. 그런덕저럭 작년에도 보통이었겠지만 자기가 토끼띠를 좀 잘난 척을 하는 경향이 많아. 그렇지만 경자년에는 잘난 척 했다가는 개망신당하니까 조심하시고. 사고 수도 있어요. 병이 질병이 있던 사람이 다시 재발하는 형국도 있어요. 그리고 차를 너무 세게 몬다든가. 항상 교통사고 있고 관제 구설은 항상 따라요. 내년에 경자년에는. 내 거 주고 빤 맞는 격이다 보면 돼. 울묘생들은. 그다음에 45살 병호생들. 계둥계둥에 잘난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 더 경자년에 안 좋은 해에 그 사람은 진짜 금전의 그지가 될 운이야. 인간도 날라가고 금전도 날라가고. 그나마 나를 도와줄 사람도 진실되게 못하면 나가는 형국이 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물이 사고나 뭐나 다 안 좋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73살 무자생. 쉽게 말해서 저승문이 열렸어. 아파서 지금 계시는 분이나 누워있는 분이나 그리고 그냥 그래도 건강하시다는 분은 깎다 가다 상가집이나 어디 가다가는 그 상문살. 그다음에 음식의 부정살. 이런 걸 막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초상이 줄줄이 세 거는 있을 거예요. 집안에 여러모로. 그렇지만 상가집은 될 수 있으면 무자생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새로운 시작하는 이 띠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의 저승문이 열렸다 그래.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73살 무자생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 만약에 혹시라도 무자생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버지가 계시면 좀 안 좋은 거는 상가집이나 어디 너미집 음식, 여행. 엄청 안 좋죠? 뒤로 나자빠지는 띠가 무자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 안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자생이라 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생일이 있고 시가 있고 그릇이 있어. 그런 분들은 진짜 안 좋다 하면 아시는데 점집이나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통계적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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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